아 아들이 약간 부산의 추억이 있잖아. 아 있죠.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풀 수 있을까 고운 머릿결에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아 우리 진짜 대박이다.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아 잘한다. 모자쳐 올라가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와 오래된 우리 맘 시간이 멈춰버린 듯 희태로 소릴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나도 돼. 아니 춤췄다 오셨어? 그가 영화 찍으시는데 아무 생각없이 찾아간 화날리 흥미 배경까지 너무 예뻐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랭 바다에 비쳐 난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맞춰본다 너무 잘하지 않아요 찰떡이야 몇 살이요? 몇 살? 고등학교 1학년이요 힐링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 가면 와 자 점수 봅니다 많이들 앨범